천화동인의 지분의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횡령에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 검찰이 이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직 대법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재판거래를 한 의혹이 가장 큰 의혹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선거사기가 2017년 대통령선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만큼 여러분들 중차대한 사건이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재판을 거래한 겁니다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이거는 지금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재명 측이 지분이 얼마고 그분이 누구고 이런 차후보다 훨씬 더 신대한 한국의 사법 역사의 흥력사의 이야기입니다 권순일이 재판거래 의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욱 변호사가 이미 2021년도 10월에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들 형식적인 소환하고 그 이후 일체의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일 밝혀지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요구해야 됩니다 현직 대법관이 특정 정치인의 여러분들 정치 생명을 부활시켜주기 위해서 동료들하고 여러분들 서로 협력해가지고 7대 5로 7대 5로 전원합의체 여러분들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를 넘긴 다음에 7대 5로 뭡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켜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먼저 다루져야 되는 거죠 이런 사안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검색을 해보게 되면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2021년 10월 1일입니다 야당 김만배 권순일 재판거래 여당 논리비약이다 재판거래 의혹 김만배 출입기록만 확인 권순일은 조사 안에 2021년 11월 10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한 겁니다 다 그냥 뭉개인 겁니다 2022년 3월 2일 남욱 변호사 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사건을 뒤집히게 권순일에 부탁했다 또 불구진 재판거래 의혹 2021년 10월 1일 김만배 이발하러 대법원을 갔다 이런 이발하러 대법원 가는 놈이 어딨냐 권순일 퇴임 이후에 발길을 끌었다 이발은 권순일이 있는 동안만 대법원에서 이발했는 거예요 2022년 3월 2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김만배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재연되다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게 재판거래 의혹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여기 일지를 보시게 되면 어이쿠 이게 또 문제가 생겼네요 일지를 보시게 되면 뭐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일지를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윤석열 태진 조금만 계십시오 이재명 선거래 의혹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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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재판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해부된 것만 해도 법조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도저히 얼마 전까지 현직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계셨던 분 말씀은 전원합의체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수시로 만난 거 아닙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퇴임 10월부터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김만배한테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런 보시게 되면 권순일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59년생이고 논산 출신이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대법은 대법관이고 더 유명한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 김만배, 이재명 사건 뒤집히기에 권순일에 부탁했다 이게 2022년 3월 2일자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만배와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대하 녹취록에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대법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녹취록 진의를 밝히는데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극대개발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의 대주의 김만배가 이재명 더불음직당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로 뒤집힐 수 있도록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이미 확보가 2021년도 10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만배가 나에게 말했다 이게 남욱 씨의 이름들 진술입니다 검찰 진술 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이미 지난해 10월 확보한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김만배는 정영학 씨와 2022년 3월 24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대장동 사업의 비용 정산 등을 노미하면서 차등 배당은 나중에 10억 거래가 돼서 세무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법관한테랑 물어보니까 이것도 금액의 상한성이 없는 거고 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에는 대법관님 위에 자필로 권순일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가 오후 가던 시기는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덜락날락거렸던 기간과 일치한다 김만배는 2020년 3월 5일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그해 10월까지 7차례에 권순일 대법관식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가 알고 있는 국차례로 알고 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6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된다 정권이 등장하고 나면 이런 걸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밝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속도가 느린 겁니다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걸쟁이들이라는 것이 불러가서 정금몰 들이대고 족치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남욱 변호사로부터 검찰은 이재명 후보 사건이 무죄로 뒤집히도록 권순일 전 대법관에 부탁했다는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권순일 전 대법관을 한 차례 조사한 데 거쳤고 이후 처리 방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언급되며 김만배로부터 특결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 이를 반박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면서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뭐 애는 많이 쓰고 고생은 많이 하겠지만 선택적 수사에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안 할 건 깔아뭉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보면 깔아뭉개의 귀재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진술이 있었는데 대장동이 뭡니까? 몇십억 몇백억 먹는 것도 큰 사건이지만 현직 대법관이 뭐죠? 특정인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켜주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했고 동료 대법관들이 오명을 제외하고 다 협조했다 이게 나오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고 아마 그 대법관들의 상당수가 설법대 출신들일 겁니다 아주 고개가 뭐 절레절레 다음에 나라가 어렵게 돼도 하나도 이런 건 뭡니까? 특별하거나 신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썩어서 악취가 이런 진동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도 비난을 받아야지 정신을 못 차리면 비난을 받아야지 뭘 그렇게 사람들이 입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냐 자기 생각들 좀 하고 삽시다 우리가 대통령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 금수완박 때문에 무슨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선거사법은 금수완박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선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을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나라가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사는 백성이 사는 거 윤석열이 사는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 일치하면 좋지만 윤석열이 사는 길과 나라가 사는 길이 일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사는 길을 택해야 되죠